메가 저금통 이벤트! 최근에 또 열렸었는데 저도 이제 클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클럽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요번에 이거 처음 까보는 건데 너무 설렙니다 과연 전설 하나 먹을 수 있을지 바로 까볼게요 골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많이 나와도 나는 이득이라고 생각해 아 요런 느낌이구나 이게 우와! 까버려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어? 어? 아 11개구만! 아 잠깐만 스타드롤 11개? 원래 이거밖에 안 되나요? 원래 되게 많이 줬던 거 같은데? 지금 깬아 지금 전설 제가 못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? 한번 나올 때 된 거 같기는 한디 하나 둘 셋 초이기 그렇지 먹어주고 하나 둘 오케이 영어! 제가 신화까지 좀 많이 봤었단 말이죠? 신화! 신화! 아우! 에픽 가베 하나 둘 셋 전설! 원래 또 이게 기대 안 할 때 또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지 아 근데 신화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이게 이렇게 안 나온... 나이스! 신화 그래 이쯤은 한번 신화 정도는 나와줘야지 여기서 한번 브롤러나 저는 골드도 만족스럽습니다 나와라 모든 흠! 얍! 호잇! 열 개로는 팩도 없을까요? 그렇지! 호장부터 영어 한 단계 더 신화 신화? 신화 이게 끝이에요? 오 마이 갓 핵 똥 망해버렸네 그냥 스킨이나 블링 스킨이나 하나 사자 난 이게 이쁘더라 룰룰룰룰룰룰룰룰 풍속건 비비 오케이 이거 바로 장착해주고 자 지금 또 열심히 달린 결과 라이브에서 계속 지금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신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퇴초마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아 오늘 일단은 최고점 복구하고 최대한 노릴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렛츠고 경쟁전! 신화 가보자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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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에드가 벤해주고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좀 하다보니까 확실히 픽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 디비를 가져가니까 나는 샌디할게요 이거 샌디 괜찮거든요? 올라가자! 신화로! 집중해서 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수면 가재 채워둔 다음에 몇 참에 여기다 바로 얼려주고 아이고 못얼렸다 오오 나아이스 비비야 해주는구나 예이 우후 자 잠시만 저는 이쪽에서 눈치 좀 보다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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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내가 완전 트롤인데 어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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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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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 샌디가 완전 오우 좀 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싹싹싹싹 자 이거 깔아주고 오케이 후 다이너가 은근 무섭긴 하다 오케이 야 이거 완전 빠져받았는데 아 자 지금 또 첫판 이슈 첫판 이슈 저 뭐냐 맥스를 좀 잘 견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이너랑 저럴 줄 알았어 자 얼려주고 잡아 잡아 어 바로 얼려준 다음에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 나 밥값 했어 나름 아야야야야야 어 오케이 프랭크 어휴 3번 차지 날렸지만 아 저 곰색이 너무 센데 근데 하하 아이고 아 와 와 여기 곰탱이가 좀 빡센데 아니 저 프랭크가 완전 그냥 궁극기 그 저게 뭐냐 채워주는거라니까 얼려버리고 자 바로 오케이 방금 휴지선수의 아주 멋있는 캐리였습니다 자 그대로 슛 골인 뽀뽀뽀뽀 휴지임 이깁니다 어휴 힘들다 그거는 샌디가 캐리했다고 볼 수 있죠 최고점 가나? 이게 벤이랑 픽을 진짜 잘해야 돼 벤 픽만 잘해도 경쟁전이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밥이 너무 별로였네요 비비 할게요 이번에는 비비 최근에 좀 많이 써서 수면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큰일났다 하필 왜 이때 아 레드 와이파이 뭔데 이거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아 뭐할까 바운티 보러가자 오케이 잡아주고 자 여기다 미리 던져주고 못오게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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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응 투척 두개 하면은 져야지 너네 이겼다 이거는 이겼네 나이스 사실 이렇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척이 좋은 게 아니고 투척은 또 하나 정도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투척이 너무 많으면 또 생각보다 취약해 자 저는 계속 압박 넣어줄게요 하나씩 하나씩 태면서 계속 치워줬으면서 천천히 압박 넣읍니다 아프지 아프지 너무 아프지 아프죠? 그렇지 이번판 내가 집도한다 자 여기다 깔아놨기때문에 이거 터지는거 바로 노립니다 저는 어 어 어 바로 잡아줬고 그렇지 좋았어요 오케이 훌륭해 훌륭해 자 나의 트랩이 아주 맛있게 들어갔구나 마무리 지으면서 휴지에 깔끔한 승회 오 픽 너무 좋았어요 오우 와 7킬 0됐어 지렸는데 나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이거 나 진짜 다이아 3이 한 개야 설마 자자자 잘 비비고 있어 잘 비비고 있어 자 이쪽으로 와 얘들아 여기 내가 먹었다 나이스 잘해주는구나 생각보다 나이스 파이퍼 은근히 견제 괜찮은데 여기 다이너마이크 좀 빡세긴 해요 자 너네 위 아래 앞 그렇게 세명 다 오면은 힘들텐데 자 파이퍼 차지 있거든요 계속해 나 죽지 않고 그냥 여기 막 천천히 먹으면 돼 어차피 유리하거든요 이거 자 위로와 얘들아 자 위로와 얘들아 그렇지 한번에 굿 가요 굿 굿 아 그래도 오늘 했던것중에 좀 많이 올린것 아 그래도 최고점에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요 한판만 더 이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판만 더 이기면 진짜 지나가기 살짝 보이는데 더 자 버스터랑 저 같이 뚫어버릴게요 이거 그렇지 버스터 잘한다 와 지리는데 버스터 살리면 이기겠다 이거 마무리는 내가 지어주고 콤보 좋다 그렇지 애들 숨 못신다 마무리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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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와 이거 셀리아나 터져버렸네 와 와 와 셀리아나 이제 게임 터져버리네 와 한판 이기자 한판 이기자 이길 수 있다 이건 이겼다 나이스 아 힘드네 나 그냥 위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 오예 야 야 의외로 불이 엄청 잘해줬네 여기 불 괜찮나보다 어 으아 으아 어쨌든 고점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나 진짜 신학 갈 수 있는 거 맞냐 이쁘다 아 네